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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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사서 멋진 모습이 안 보여서 여기 명뱅짜리 가장 비싼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얼른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저기 명뱅쌤 미역쌤 다 일로 앞으로 오세요 객석의 자리가 잘 짜여져 있어야 행사 진행이 잘 됩니다 여기 제일 멋지신 분 계시거든요 빨리 오세요 내가 외모가 된다 하시는 분 형경쌤 망설이지 말고 얼른 오세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행사 진행 계획이니까요 다리 아프시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여기 회장님 무릎담요도 이렇게 덮어서 같이 덮으시면 좋겠죠 혼자 덮지 마시고 담요도 또 갖고 오고 해서 무순산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박수 세 번을 한번 쳐볼까요 박수 세 번 시작하면 마스크를 해도요 구령은 하셔도 돼요 짝 짝 짝 짝 짝 짝이라고 해봅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저쪽 뒤에분들은 아무도 안 하죠 저쪽 뒤에분만 박수 세 번 시작 우리 부지점장님이 안 하신 강의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한 40명 정도가 모여 계신데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이번 박수 3번 하면요. 문수산이라고 할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이제 조금 뭐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하면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박수 4번 시작 박수 5번은 뭐라고 할까요? 기업은행장 좋습니다. 박수 5번 하면 기업은행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5번 시작 기업은행장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가활동이나 노래교실이나 여러분들 많은 학습하시는 곳에 잘 안 가다 보니까 감들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박자가 아주 박자감이 리듬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 3번 박수 4번 박수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하면 뭐라고요? 문수산 야 여긴 다 IQ 120 이상이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걸 기억하시네. 박수 4번 하면 뭐라고요? 기업은행장 함재화 우리 회장님이시거든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박수 4번 시작 기업은행장도 한번 하고 함재화장도 한번 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이야 이제 또 많이 깔리기 시작하네 문수산 시작 함재화장 시작 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장 시작 기업은행장 자 다섯 번은 뭐로 하기로 했죠? 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기업은행장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수산 산림욕장이고요. 이렇게 가을 하늘도 높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아침에 굉장히 좀 추웠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2시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기온이 좀 올라가서 딱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IBK 건강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뭐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IBK 건강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김포장애협회 회장님이신 함재화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올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 정도 박수소리도 나야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말 주변도 없어가지고 반성적으로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김포지혜 지혜장 참조합니다. 이 자리를 빌렀어요. 저희 홍진의 IBK 봉사 동호회 박지현 지혜장에게 고지정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렸다고 제 스스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지혜를 항상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도 지원 지혜를 또 이렇게 봉사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줍니다. 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제가 저희 산재 지혜를 임명을 받아가지고 11월이 거의 다 되는데요. 여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이나 도료한 이웃 김포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웃을 찾아가면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올해 진짜 우리 아래에 여러분이나 저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게 참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또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또 즐거운 곳이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장소를 또 마련해 주시고 전반기에도 또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후반기에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두 시간 동안의 행사에 빠짐없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턱스크 이렇게 좀 반은 가렸는데 저렇게 잘생기신 분 못 뽑으셨죠.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행사를 주관하는 IBK 기업은행 부지원장님을 모실 건데요. 여러분 큰 박수가 더 필요합니다. 박지원 부지원장님은 큰 박수 한번 모셔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복한 남자 박지현입니다. 제가 김포에 온 지가 조금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많은 오해를 삽니다. 갑자기 난생 처음 온 분이 저한테 오셔서 싸인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또는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면서요. 이재명 지사하고 다녔답니다. 네 맞아요. 공격계도 그분이 좋은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하고 닮았다고 싸인해달라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 보면 조심은 같아요. 제가 김포에 와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을 해서 쭉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인협회를 뒤늦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예전에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쓴 얘기인데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가질 것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난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생활과 인생 속에서 확고한 신념 없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 역시 생활의 불구자나 인생의 난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제가 보고 야 참 멋진 말인데 이 사회에 과연 어떠한 도움을 내가 하고 있을까 저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뒤늦게 저 역시도 그 말씀처럼 장애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여기에서 행사를 갖게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우리 김영희 원장님을 통해서 노래 도시를 한번 열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지 않고는 행사를 못한다는 통고를 받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기라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선물도 드리고 기념품 좋은 거 드리고 추억이 남는 그런 행사를 다질려고 했는데 환경이나 언제네기는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즐겨주시고 특히 우리 오늘 참석하기로 하신 박안순 박사님 오늘 사실 박안순 박사님을 띄우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왜 외계있는 사람을 띄우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제가 김포에 오자마자 시행한 게 김포포럼입니다. 김포포럼에 우리 박안순 박사님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12월달 1월달 순차적으로 하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박안순 박사님 생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김포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박안순 박사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번 오시게 되면 생일파트를 거대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생일 축하를 또 주선하기 위해서 이민하 원장님이 의정부에서 봉사활동을 끝마치고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떡도 10여만 원어치 해오시고 케이크도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오시면 내년 단체 사회 한번 찍기로 하고 그때까지 열심히 즐겨주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행복한 남자 박재원 부디 전장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영희 문화예술 힐링교육원의 원장 김영미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부진장님 말씀 따라 정말 저희들이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힘드시죠. 저도 문화예술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우울증이 올 지경이거든요. 우리가 상반기에 5월에 여기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실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했는데도 나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봄에 굉장히 햇살도 좋았고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좋은 그야말로 문화공간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 모셔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들의 끼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코로나가 오래돼서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도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인교 보건학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요법이라는 아주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인교 보건학 박사님의 코로나19 시대 건강요법이라는 좋은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인교 박사님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벗어도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벗어도 될까요? 마이크 다 떼시니까 이번 야이로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오셨던 오셨던 분 네 손어만 물어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오늘은 좀 추우니까 추위도 좀 잊을 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춥다고 느껴지시는 분 손어만 물어보십시오. 추우신 분 추워요? 추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넓으니까 제 강의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추우신 분 앞에 앉아계신 분은 신발 신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춥게 되면 지금 안 돼요. 지금부터 추우면 안 되니까 춥지 않고 금방 땀내게 해드릴게요. 추우신 분만 먼저 따라합니다. 추우신 분만 조금 이따 이제 하는 건데 추우신 분만 발을 어깨너비로 버리시고 벌리시고 그대로 엉덩이 주저한 듯이 의자에 한 듯이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신 상체는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꾸안히 자 이걸 무슨 자세라고 그러죠? 기마 자세 지금 하고 있는 자세가 조금 힘들면 조금 위로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러다 좀 괜찮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허벅지가 꿀벅지다. 그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다시 또 한 가지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한껏 듭니다. 양발 다. 아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제 이야기가 좀 귀퉁으로 들린다. 그럼 코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추운 거 보면 나은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괜히 여기 오늘 행사 왔다 감기 걸려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전반기에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조금은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다. 코로나19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 코로나19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팬데믹 현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인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흔히 이야기하는 그거를 다시 제일 쉬운 말로 이것도 한자이긴 한데 기침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감기예요. 감기예요. 감기. 다 같이 코로나19는 무엇이다? 감기. 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기 질환을 호흡기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균을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왜 소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선 코로나19는 무엇이다? 감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기. 기마 자세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냥 안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예요. 감기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감기 가지고 난리 법석들을 떨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 내지 두 분 있으면 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그 세대가 아니라도 옛날에 한번 들은 거라면 생각해봅시다. 옛날에도 감기가 자주 왔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감기 왔으면 보통 며칠 만에 감기를 이겼다.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3일이에요. 3일. 감기가 옛날에는 3일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일이 아니라 30일을 넘어가고 있죠. 또 한 가지. 이것만 이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에 감기가 왔다. 기침을 할까 안 할까? 기침합니다. 그럼 기침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침을 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기침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걸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걸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침 한번 연습해요. 마스크 쓰니까. 이렇게 하고 기침 시작. 이게 뭐예요? 기침.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이 기침은 누가 시키는 걸까요? 네? 다시. 누가 시키는 걸까? 내 몸이요. 아니야. 그렇지. 앞에 누가 이리 오세요. 전부 다 안 되겠어요. 자, 기침은 누가 시키고 있다? 네. 형 또 있어요 이제. 기침이 시키는 게 있는데 또 있습니다. 감기가 올 때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콩물. 네? 그게 그거지. 또 다른 거. 콩물. 그렇지. 콩물. 저 분홍색 옷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콩물이에요. 자, 이 대목을 생각합시다. 요즘에 감기가 오면 콩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감기가 걸리면 콩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콩물이 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래서 형한테 물려받은 검정 교복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콩물을 어디다 닦아서 여기가 어떻게 됐어? 반질반질. 반들반들 했어요. 지금은 콩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콩물은 누가 내보내는 걸까? 뇌. 그렇지. 뇌예요. 콩물은 누가 내보낸다? 뇌. 자, 그러면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균이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목에 머물러요. 그래서 목을 기관의 입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가는 이 입구가 기관의 구멍인데 감기는 폐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목에 걸려요. 주로. 그런데 목에 있는 부위를 또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양옆을? 편도. 그렇지. 편도. 그리고 또 인, 후, 뒤에는 후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감기가 올 때 신호가 또 하나 오는 게 어디로 온다? 편도선으로 옵니다. 그럼 편도선이 부어요? 안 부어요? 부어요. 부어서 더 심해지면 편도선 뭐라고 그러죠? 염. 염이라고 해요. 염. 기관이 부으면 또 기관, 염. 더 새로 내려가서 기관지, 염. 더 심해지면 폐, 염.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을,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감기가 오면 콧물을 흘렸는데 지금 왜 콧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계시나? 왜 요즘 콧물을 안 흘릴까? 희한하게 모두가 안 흘려요. 모두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콧물 나기 전에 병원 가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왜 콧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렇지. 비슷하게 했어요. 요즘은 몸을 춥게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옛날로 또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조라는 것은 온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루목은 어떻게 해요? 절절 끓어요. 그런데 옛날에 창문은 뭐로 만들었죠? 창호지. 창호지. 그런데 그 얇은 종이라는 창호지로 만들었고 아루목은 절절 끓으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에도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 입이 밖으로 나오면 추운 겨울에 뭐가 보여요? 김이 보여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던 옛날에 집은 집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 아파트 안에 겨울의 온도가 몇 도일까? 25도 심지어는 30도까지 대피해요. 그러면 그 대피는 온도에 있다가 바깥에가 영하 10도라고 칩시다. 안에 온도가 25도라고 칩시다. 그 집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영하 10도라고 하면 25도와 10도는 도안 몇 도 차이 나는 거예요? 35도가 차이 납니다. 그 35도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건 견디는 게 아니라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옛날에는 집 안에 온도나 집 밖에 온도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기가 오면 방 안에서도 흘리고 바깥에서도 흘리는 게 뭐였습니까? 콧물이에요. 바로 무슨 무슨 얘기냐면 코 주위가 항상 시려온 거예요. 코 주위가 시려온 데다가 감기가 오게 되면 코 속에도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무엇으로 버린다? 콧물 콧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 기능과 능력이 우리 몸에서 상실됐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상실됐느냐 겨울을 겨울답게 지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콧물을 흘리란 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를 이해해야 되고 감기는 옛날에는 3일이면 다 낫어요. 그런데 요즘 몇 달이 걸려도 낫지 않더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데 지금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아시죠? 그때 총칼 가지고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그리고 6.25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데올로기관은 이념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이러스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이고 그리고 공기 전염이 3차 대전이라고 잊지 마시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싶어요? 아니면 깨클로 가고 싶어요? 살아남고 싶어요?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적어도 이 3차 대전이라는 바이러스 전쟁, 공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아야 할까요? 그걸 저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한글로 해서 살아남기 위한 짓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짓을 해야 될까 라는 걸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옛날과 다른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몸을 이러한 바이러스 3차 대전으로부터 지켜내기가 쉬워졌을까 어려워졌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그처럼 그 모든 바이러스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거리예요. 그 먹거리에는 수많은 항생제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방부제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몸 속에 쌓일까 안 쌓일까 그것이 독소로 쌓일까 맛있는 양념으로 쌓일까 전부 독소로 쌓입니다. 그 독소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가운데 뭐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간이다. 힘들어 지쳐있을까 안 지쳐있을까 그래서 간 중에 제일 많은 게 지방 제일 많다고요. 그런데 그 지방간이 악화되면 간경화 더 심하면 간경변 더 심하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큼 나이 40, 50, 60 되면 남자들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지방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다. 그런데 왜 다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기는 피로할 때 올까요? 쌩쌩할 때 올까요? 피로할 때는 내 몸에 무엇이 떨어졌다는 걸까요? 아니 면역도 무슨 말이야 그게 피곤하다는 건 내 몸에 무엇이 없다는 소리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힘은 한글입니다. 그 힘을 한자로 뭐라 그럴까? 심령 말고 다른 말로 원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것은 원기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힘이 부족해지다는 것인데 그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감기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원기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원기라는 힘이 있으려면 그 원기는 공짜로 생긴 걸까? 원기가 내 몸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운동 또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잘 싸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많이 웃는다. 많이 웃는다. 좋지? 또? 잔다. 아까 했고 인정적인 말이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데 이 얘기를 하느라 그래요. 내 몸이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고집거리를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하루예요. 다 알면서도 고집거리를 안 하더라고. 운동 좀 해도 운동 안 해요. 먹지 말아야 할까? 먹지 말라고 얘기해도 왜 이렇게 잘 먹고 죽으면 귀신 탓하면서 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기름에 튀기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결국은 지방간 등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간을 많이 일하게 할까? 적게 일하게 할까? 남들이 안 해도 될 일은 나 혼자 그거 다 맛있게 먹고는 그런데 거기다 또 소스를 처잡숬어 앉아 처잡숬어 거기 또 고기 잡순다 하면서 고기 또 소스 처잡숬지 이거 처잡숬 그렇게 처잡숬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몸의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떨어질 그 짓을 누가 했다? 그 벌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3차 대전이란 이 시대에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슬로건으로 바로 무슨 얘기가 하냐 어차피 해야 할 거 이왕이면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걸을 때 좀 빨리 걸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지만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고 서 있으라니까 그리고 기마 자세 좀 하고 있으면 어디가 튼튼해진다? 허벅지 허벅지는 꿀벅지가 돼야 돼 가시나무 새가 돼야 돼 그럼 내 허벅지 한 번 만져보세요. 솔직히 말해 여기 꿀벅지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꿀벅지는 여자도 남자도 공통점으로 꿀벅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보면 너무 게으르더라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조금 있으면 확진자가 몇 명에 도달한다? 5천만, 4천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좀 4천만 넘습니다. 이제 죽는 사람도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많을까 좋을까 적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산균 음식을 그래도 매일같이 먹는 나라는 어디야?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유산균 하나 더 안 들어있는 피자 한 판 때리래. 유산균 하나 더 안 들어있는 그거 버거킹 이딴 많은 거 갖다 사다 먹으래. 그러니까 애들이 면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된장찌개 다 같이 시작! 된장찌개 더 좋은 건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 된장 간장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궁김치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게 뭐라고요? 무궁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의 80%는 누구 손에 달렸을까? 말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주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의 식탁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소중한 누구의 건강도? 남편이에요. 남편. 나야 당연한 거지. 내 탓이니까.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남편을 확실하게 되는 걸 믿어요? 이쪽에 있는 분은 이거래. 밤에 맨날 꼬집어야 그게 되냐고 이게 이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준비하는 식단에 그 식단의 결과가 그 가족의 건강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요. 그 식단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의 3대 4대를 이어내려가는 바로 유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누가? 바로 주부님들이라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19 이기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게 누굴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먹여살리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혈액순환 혈액을 갖다가 한글로 뭐라 그러지? 피예요. 피 무슨 순환이 잘 돼야 돼? 피순환 피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맨날 와서 수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내 몸 속에 얼만큼의 피가 있으며 그 피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별로 신경싼 사람이 없더라고. 다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시작 피는 건강의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피를 이야기할 때 피의 대부분은 뭘까요? 물이에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뭘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 가까운 게 물입니다. 피 속의 83%가 물이에요. 세포라는 60조개의 세포마다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정란의 99.9%가 물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중요한 물을 여러분들을 많이 잡숫고 있어요? 안 잡숫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잡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물을 잘 잡숴야 돼요? 그럼 물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할까? 죽은 물을 먹어야 할까? 살아있는 물 그럼 다 같이 커피는 죽은 물이야 살아물이야? 죽은 물 말은 잘해요. 그래도 맛있어요. 커피 한잔 안 먹으면 어디가 돈 났는지 어떻게 했더니 커피를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거랍니다. 커피가 암에 좋다고 미안합니다. 그거 다 커피 장사꾼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게 장사꾼이라고. 전 세계 커피 산업이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밀가루도 전 세계 밀가루의 유통량이 어마어마할까? 어린 반풍을 칠까? 바로 그 밀가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사장, 그 거식갱이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좋은 쌀, 무슨 쌀? 김포쌀. 김포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2000세에서 2000세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피가 무슨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 얼굴이 좀 빛나고 있어요? 안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거 얘기는 또 생각난다. 여러분 비타민 D라는 게 뭔지 알죠? 비타민 D는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다? 햇볕이 생성된다. 요즘 햇빛을 많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병이라든가 안양철계에 제가 걷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나와요. 얼굴을 마스크가 아니라 완전 뒤집어 써. 모자 쓰고. 장갑 껴. 햇빛이 닿을 데가 없어.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를 뭐 하얗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 피부는 하얀 게 건강해 보여요. 구릿빛이 건강해 보입니까? 여자분들도 그 보디빌딩이라는 여자들도 해요. 요즘에 보면 그 여자분들이 일부러 선탠을 해가지고 구릿빛을 만듭니다. 그런데 구릿빛을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햇빛이에요. 여러분들 햇빛을 자주 못 보다도 비타민 D는 좀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먹어야 한다. 가능한 비타민 D는 좀 잡숨. 얘기 또 넘어가죠. 햇빛이 거기 갔어요. 우리 몸의 구성물질은 반드시 다 세 가지입니다. 몇 개라고요? 셋. 첫 번째는 산소.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잡숨은 음식물이에요. 바나나 잡숨이 이렇게 음식이 바로 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 산소와 물과 음식물이라는 이 무엇이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어디로요? 코로, 입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것이 피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 위.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충분히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요. 그 물은 들어갈 때는 자연이 녹아 숨쉬는 분은 깨끗한 물이었지만 커피 마음대로 먹거든요. 사이다, 콜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다 아시죠? 근데도 그럼 또 좋아요. 콜라는 중독이 될까 안 될까? 커피는 중독이 돼야 안 돼. 중독되는 건 좋을 것일까 안 좋을 것일까? 오늘 이야기하는 데 하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우리 몸 전체를 다 같이 손가락 펴기 시작 하나씩 우리 몸의 전체를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생, 회복, 소통시키는 뇌가 누구다? 네. 그런데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중독은 뇌가 중독되는 거야. 내 마음이 중독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뇌예요. 뇌.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술을 한 잔 먹었어. 담배를 좀 폈어. 얼마나 속이 아프고 어지럽고 콜록콜록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악착같이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뇌가 어떻게 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무시한 거 반복되면 뭐 해야 된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그 중독은 누가 되는 거라고? 뇌가 되는 거예요.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무얼 제일 싫어한다? 중독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중독에 빠지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을 안 내놔. 왠지 안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세요. 교수님. 한 번 더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제가 또 주문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갑자기 또 갑시다. 위장해석 했잖아요. 물을 먹었잖아. 물은 12만 킬로가 넘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혈관을 통하여 몸 60쪽의 모든 세포에 공급한 찌꺼기를 물로 다시 거둬가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는 곳을 어디라고 하죠? 오줌. 적어도 그러면 오줌 양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그런데 오줌 양이 마늘에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 물을 만들어요. 이제 답은 다가가서 좋으니까. 그런데 차가운 물을 먹어야 돼. 따뜻한 물을 먹어야 돼. 특히 이런 추울 땐 더욱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점심을 잘 먹은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와서 뭐 한 잔씩 들고 갑니까? 거기 속에 뭐가 띄워져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위에는 발효라는 발효 온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몇 도일까? 그게 37도예요. 몸 속은. 그런데 음식을 잘 먹고 그 얼음물이 들어가면 온도로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아루목에 묻어놓은 그 메주를 덮어놓던 이불을 치워버리면 메주가 잘 떠 안 떠? 뜬다는 얘기는 한자로 발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정자수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정자수가 5분의 1로 줄었답니다. 5분의 1로. 그러니 그 5분의 1로 줄은 정자가 비리비리한 게 가가지고 비리비리밖에 더 낳겠냐고. 그런데 그 비리비가 나왔는데 코로나19를 딱 맞으셨어. 살겠어? 죽겠어?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남자들이 정자가 5분의 1이 아니라 다시 5로 회복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로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이 빵빵 나가고 소변이 날아가는 파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누가 그냥 업어도 모를 정도로 업어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거야. 그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 그리고 내 마음은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를 사랑해. 왼뺨을 때리니까 어디까지 내밀어? 오리를 같이 가자. 몇 일을 가? 10일을 가. 속옷을 다니니까 어디를 달래? 겉옷을 달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믿습니까? 오늘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소화 얘기했고 소변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변은 우리 몸에 들어간 물의 종말 처리를 소변이라 하고 음식물의 종말 처리가 뭘까요? 아시는 분? 대변. 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뭘 대변? 무슨 대변이야? 아휴 난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밉더라. 뭘 대변이야 대변이야. 다 같이 뭐라고요? 그렇지. 왜 여성들의 목소리만 듣고 계시는 거죠? 아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적어도 우리는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껏 잘 먹고 난 뒤에 설사하면 그거 꽝이야. 그냥 등심 안심 5만 5천원짜리 들이 먹고 하는데 그 다음 설사 작작해. 그거 마음대로 작게 해. 그거 다 허당이라고요. 적어도 똥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팔뚝 좀 보여 봐봐 이렇게. 이따만 해야 돼. 이따만 해야 돼. 이따만 하는 게 하나 뚝 떨어지고 그냥 어이셔네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저쪽 집 남편은 내 고생하는 거 맨날 변기가 맨날 막힌다면서요? 그럼 똥똥이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비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 남편 똥똥이니까 이만하면 저녁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라고 이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양분을 만들고 난 음식물 종말처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손 이렇게 하고 일곱 개 얘기할 거야. 똥은 물 위에 떠야 한다. 황금색이 돼야 한다. 바나나 형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잔변감이 없어야 한다. 냄새가 없어야 한다. 하루에 한두 번 가야 한다. 마지막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햇빛 없어지면 안 되노? 아무튼 이 대변이 자, 기억하십시다. 감았다. 내 평생에 그런 적이 있든가 없든가. 자, 그럼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있었겠지. 한두 번. 어쩌다. 안 왔다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남아있는 살아가기 위한 남은 평생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은 제가 일러드린 요것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뇌. 제2의 뇌는 누굴까? 제2의 뇌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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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우리 부지정장님꺼에요 이거. 이거. 제2의 뇌는 뭐라고? 손. 제3의 뇌를 아시는 분. 팔 바닥. 어? 팔 바닥. 팔. 팔. 팔 바닥. 팔 바닥. 팔 바닥. 다 틀렸어. 제3의 뇌는? 이.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오늘 장관이라고 해요 장관. 왜 그러느냐. 우리 몸의 면역의 80% 70%를 어디에서 담당할까? 바로 장이에요. 장에서도 마지막 종말 처리하는 1.7m가 되는 무엇이다? 대장. 대장은 소장은 정 가운데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이렇게 있어요. 대장은 상행결장 위장 그리고 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 12장 그 다음에 맹장 그리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끄트머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똥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뺑 감싸고 있는 게 누구다? 대장이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려면 2시간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만 알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우주의 75% 그리고 우리 몸 속의 63%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에너지원 아시는 분 뭘까? 수소. 맞아 수소. 너희 또 와. 그러니까. 다 같이 수소라고 시작. 수소요. 여러분들 공부 하나 합시다. H2O가 뭘까? 물이에요. 그런데 O가 뭘까? 산소. H가 뭘까? 수소. 그렇지. 수소 두고에 산소 하나가 붙으면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은 산소와? 아니 산소와? 산소. 그렇지. 우리 몸의 63%는 무엇이다? 수소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제가 수소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우주로 뿅 날라왔어요. 1억 년이 지나도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고 수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까지 어차피 얘기 나누고 이것 좀 얘기합시다.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산소가 다 좋은 산소일까? 나쁜 산소일까? 나쁜 산소. 그 나쁜 산소 이름이 뭐라고 할까? 활성 산소. 아니 또. 활성 산소. 활성 산소 누가겠어? 이리 와. 맞아요. 활성 산소. 우리 몸 전체의 90% 이상은 무슨 산소 때문이다? 활성 산소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활성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자세하게 되면 플러스 2원, 마이너스 1, 전자, 플러스 이런 걸 한참 얘기하니까 그거는 집어치우고 아무튼 활성 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활성 산소가 뭘 부추긴다? 산화를 부추긴다. 뭘 부추긴다? 산화. 산화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산폐. 뭐라고요? 산폐. 그러다가 다른 또 말을 하면 부폐. 뭐라고요? 부폐. 부폐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병은 무엇이다? 염증이에요. 피부가 고장나니까 뭐? 피부, 염. 눈이 고장나니까 안, 염. 코가 나니까 비, 염. 입이 치주염, 철염, 후두염, 인후염. 아, 뭐 있죠? 귓구멍이 흐르니까 중위, 염. 무릎이 안 좋으니까 관절, 염. 간이 안 좋으니까 간염.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자궁이 안 좋으니까 우리 몸 전체는 모든 게 다 염증이에요. 그런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소. 어, 그렇지. 수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몸에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다? 대장. 대장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 아깝잖아. 바로 장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대장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뭘 보면 할까? 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쉬워요. 똥은 매일 싸야 돼? 한 달에 한 번 싸야 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싸. 아깝대.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변을 보는데, 임금님의 변은 그 어이가, 의사가 맛까지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그냥 보지도 않고 물씩 내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내 똥도 보지만 남편, 이리 와! 남편 똥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무엇부터 검사해라? 그렇지. 자녀 똥부터 검사해야 돼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전설, 나라, 삼철 이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내가 매일 해야 되잖아.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를, 이 세계 3차 대전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범국민건강홀로서기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몸을 통제, 관리, 조절, 운영, 재산은 누구다? 뇌. 뇌는 한 가지만 좋아해. 많아야 세 가지야. 첫 번째,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야.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물도 맞아. 그런데 산소와 물은 같이 올라가. 아니야. 아니야. 긍정전과 비슷한 거야. 뭐야 그게? 씻으려 씻는 게 뭐야? 웃음. 그렇지. 웃음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한글로 뭐라 할까? 희희. 그건 한자고. 웃을 때 나는 무엇이 생긴다? 아니야. 무슨 엔델피가 생긴, 생긴 했지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없는데 백날 웃음에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이다? 기쁨이에요. 기쁨. 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웃음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웃음치료사. 그런데 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한없는 바보야. 그래서 그냥 웃음치료사가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웃겨가지고 깔깔 웃었어. 그래도 뇌는 그걸 속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뇌를 웃게 해줘야 돼요. 뇌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지만 그들을 얘기해 보면 하루에도 초과집 3개, 기와집 10개, 아파트 2채를 모래성으로 맨날 지었다 걸었다 하는데 밤에 설쳐요. 밤에 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 자야 할까? 8시간은 자야 됩니다. 최하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면을 이뤄가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아깝대. 그거 80년 살 거 50년밖에 못 살아요. 바뀔 게 따로 있지. 잠이 뭐라고요? 모양이다. 말은 잘해요. 아니, 그 모양 내버려 두고 매일 가서 한약. 백날 먹어봐. 백날 먹어봐. 여러분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뇌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뇌를 웃게 해주세요. 그 뇌가 제일 필요한 게 산소와 물과 요양물질. 머리로 무엇이 잘 돼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혈액순환. 그런데 그 피는 깨끗한 피가 해야 할까? 더러운 피가 해야 할까?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피를 만드는 짓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커피 선택해. 왜냐면 삼겹살 선택하라니까 칼국수는 매일 먹어. 애들한테 라면. 야, 그거 라면 있잖아. 만들어 하세요. 그리고 제3의 뇌는 뭐라고 해야 할까? 빨리 딱 나와야지. 바로 대장. 라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한다? 대장이 제일 힘들어한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이 아닌 유익균, 좋은 균의 먹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균의 먹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시기섬유.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리 오세요. 바로 시기섬유. 그런데 시기섬유 어디에 많이 있다? 채소. 그렇지. 야채. 그리고 곡물. 아니에요. 야채 곡물에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도 많이 잡수어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내 몸 속에서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시는 분? 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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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데기전. 영양소인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유자로 시작해. 유산균. 유산균도 있죠. 효자로 시작해. 그렇지. 유산균이 효소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충실한 효소가 있다는 것이요. 내 몸에 병들었다는 것은 효소가 개수가 적어진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효소가 제로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효소는 소고기 갖다가 효소 만드는 거 봤어요? 효소의 재료를 여러분들이 먹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야채, 과일, 곡류, 폐조류 그게 바로 효소의 재료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효소 재료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 매실도 그중에 하나죠? 등등등이 있어요. 음식 시간에 알려드리고 아무튼 그런 걸 만들어 잡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 더 소화, 대변, 소변, 다 얘기했어요. 이제 마음의 효안도 얘기해야 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위한 내 몸의 체온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모든 먹는 것도 혈액순환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다 뭘 유지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체온이에요. 그럼 적어도 내가 정상 체온이겠다는 것은 손발은 따뜻해야 돼? 차가워해야 돼? 내 손발이 따뜻하고 아랫배가 따뜻한 거를 남편만 알아야 돼? 저 건너편에 거시기도 알아야 돼? 거시기도 알려줬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망가졌습니다. 이리 와! 자,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내 몸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알아요. 그럼 내 몸이 차가워. 손발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아랫배가 냉골이야. 그걸 빨리 고쳐야지 그러면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럼 저한테 가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럼 내 손발이 차가운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를 돌리는 누가 심장이 우리 몸의 체온의 50%를 담당해요. 나머지 50%는 누가 담당할까? 아시는 분? 아니야. 어? 네. 아니야. 근육에 걸려. 나 못 들었는데? 얘기했어? 좋아. 시간 많이 가니까 제 시간을 끝날 거겠죠? 자 그럼 끝내야지 빨리 끝내라고 얘기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50%는 심장이고 나머지 50%는 누구다? 근육이다 근육을 여러분들 근감소증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근육이 부족한 것도 병이다 아니다? 병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액성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체온 조절이 돼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이 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척추는 당연히 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뭘 짚어야 돼? 지팡이 맛이 간 거야 근육이 있어야 적어도 근육도 근육이지만 남자 근육이 많아야 돼? 여자 근육이 많아야 돼? 다 많아야지 여자만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을 채우기 위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운동 다 아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건가 홀로서기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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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 실력이 없어서 잘 안되는데 전문가를 만나게 전문가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TV 방송국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준비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네 제가 궁금하면 우리 전화번호는 다 아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안 아프게 도와줍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제3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얘기를 했죠? 아시겠죠? 잘해야 돼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암이라든가 어려운 질환이 있을 땐 연락하시면 제가 상세히 여러분들의 섬기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손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저는 날씨도 춥고 막 이래서 졸고 이렇게 계신 분이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호응을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죠? 다시 한번 우리 정의규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많이 조금 다리도 불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조금 다리도 다리 좀 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아까 예쁜 뇌 건강한 뇌 섹시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몸의 모든 오감을 다 움직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을 마련한 시간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최조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현경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점프 일어서주세요 점프 일어서주세요